아 아 다 잡았는데 서큐버스의 영혼을 사로잡고 서큐버스? 새로운 악마 서큐버스를 준다고 하네요 드디어 어디있니? 어 여깄다 여깄다 제 노예 서큐버스입니다 졸업하는 김에 가 어우 감사합니다 오 새로운 빵이네요 더 좋은 빵 킹푸 어 킹푸 두방컷이다 좋아 부레비 나 이거 부레비야 아 나 맞는다 아 아 나 맞는다 아 퓨즈하고 아 또 됐네 저거 어? 이긴 이길거 같네? 뭐야 좋구요 아 맞다 공포 통하네? 공포 통하면 죽는다 좋아 오 좋아 좋아 아 어디가냐 잠깐만요 이거 이거 시간을 끊는게 다행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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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갔다 아 아 미친게 이거 못이긴다 이대로 써면 못이긴다 아 여운 조건 9조건 아아 뭐야 아니 뭐야 이 미친놈이 와아 이거 보스 보스 포기하죠 보스 너 너무 세다 진짜 와아 아 오그니마도 있어요? 하 저 거 그 거기 가본적 없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헬브라 명이 거저걸 원본 가죠 기본 회피율이 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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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오호호 어 이게 다야? 올라가야겠구만 출발하려면 좀 걸리는군요 어 출발한다 어 저 처음 가봅니다 이... 이 동부왕국을 떠난게 며칠 전인데 게임을 시작한 것도 며칠 전이지만 어이 야 이거 오그림하면은 거기죠? 이거 그 리포지드 캠페인에서 렉사르가 구한대 스랄 도와서 기억납니다 캠페인 재밌었는데 와 뭐야 이거 듀로타 듀로타 캠페인 칼날주먹만 패니스섬을 공룡 못하고 오그리마로 도망치고 마는데 야아 동굴 있다 저기 덩치 덩치 큰 짐박이 멧돼지 아 과연 호드... 오크들은 무엇을 잡을지 궁금하네요 저도 아이고 먼저 내립니다아 와이번이요? 아 와이번을 타나보군요 여기서는 초코초코 와 오크다 55레벨이야 오그리마 그런트 아 그거네 든든한 녀석 200골드짜리 와 얘 뭔데 이렇게 생겼대 오 싸울평이다 딱 기억이 날듯 말듯 캠페인에서 본거 같은데 와 겁나 넓어 와 겁나 넓어 와아 겁나 넓어 드로타 캠페인에 그곳이 아니네 건물 앞에다가 저 이런것도 해놨습니다 야아 간판도 있어요 와이번 타이번 와이번 크로스로드 무슨 와이번이 이렇게 생겼냐 와아 이거 멘티코어 아냐? 씨 이거 와이번이야? 와 날아다니깐 좋다 아아 아아 대박 아니? 아아 아아 걸어가는거 후회하는거구나 오 잘 싸우는거 같은데 톱냥까지 간다고 미쳤냐? 어 어 어 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아 오늘 큰곱님 덕분에 오그리마를 잘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어서 갑니다 어둠의 연소 드디어 배웠습니다 어둠의 연소 어 이번 스킬 대신다 직발이다 이제 난 도트 없다 와 둘이라 그런지 화력은 차원이 다르네 와 둘이라 그런지 오 오 넷이 같은 게 있어요? 어우 공기청정기 필터도 갈았는데 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뭐야 저거는 마쿠라? 아샤 이와크 넷이다 진짜 와아 레벨 높다 아우 좋고요 와 이거 썸네일로 쓰면 좋겠다 팀이었는데 몇 개를 지나갔는데 아 이제 그럼 귀환하겠습니다 그리운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운 고향으로 오그리마 즐거웠고요 그리운 고향 언더시티로 귀환합니다 2일동안 오그리마에서 수련했습니다 4레벨 올렸고요 강해졌습니다 언더시티 아유 재밌었습니다 오늘 오늘 어제 그리고 해서 안내를 도와주신 큰곰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법봉을 만들고 계시는데 어딨는지 안보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오그리마 잘 구경하고 캐스트 편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한글 못쳐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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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뿅